해피투게더 오우 예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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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투게더 자 오늘 목요일밤을 빛내실 초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기 박동원 팀도민 창동민 뮤직! 아니 사실 오늘 저 특집이 말이죠 상남자 특집이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희가 체육관에 온 이유가 상남자 특집인데 사실 이민기씨도 그렇고 박성홍씨 김동연씨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둘은 상남자 아니죠 유지하고 장동민씨는 앉아있는 폼도 미진 동민씨는 약간 상남자스러워요 아니 그냥 상스러운거 아니에요 예능에서 보기 힘든 두 분이 오늘 자리를 좀 해줬어요 동현씨까지 해가지고 두 분은 사실 영화를 좀 찍으셨죠 두 분이 함께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누가 나오신거에요? 다른 분은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때문에 나오신거에요? 아니 그 저 영화를 어떤 영화를 찍으신거죠? 너무 진짜 황제를 위하여라고 아 황제를 위하여 누가 황제에요? 없어요 그럼 어떤 역할이에요? 네? 죄송한데 화풀로 방송하시면 안되요 아 원래 박성홍씨가 뭐에요? 원래 신세계영화보고 진짜 영화를 너무 잘해서 진짜 지나가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해요? 많이들 그러시죠 영화 이후에 좀 별거 같아요 뭐라고? 그냥 뭐 신세계 속 이중구다 어우 역시 무섭다 살짝 웃어드려요 어우 더 무섭지 웃어도 무섭다 아니 사실 저 이민기씨하고 아까 뭐 영화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지만 어떤 영화인지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민기씨가 돈과 야망과 욕망이 넘치는 사체업계를 배경으로 한 서로 다른 황제를 꿈꾸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 민기씨가 보시기에는 박성홍씨는 어떤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몬스터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어서 시사회 때 형이 한번 와주셔야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알겠다고 근데 알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지키시려고 그날 부득이하게 촬영이 잡혔는데 그걸 그 전날로 땡겨가지고 밤을 새서 촬영을 다 끝내고 그 직전에 시사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충혈 되셔가지고 흔히 충혈이 돼가지고 밤새 자기가 일 잘 못하시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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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일을 했어야죠 쌩놈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자기가 일을 못하나 아유 안경에다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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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그런거죠 훈훈함을 이런식으로 만들죠 저의 직업이 이래요 직업병인거 직업병인거 그러니까요 원래는 변명 안하시잖아요 변명주에요 아니 우리 사실 두 분 영화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 우리 또 김동현씨 아유 착오했어 야 이게 저 UFC 10승 이거 좀 봐 대단한겁니다 저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정도 대단한거에요? 엄청난거죠 어느정도가 아니라 엄청난거에요 세계 최계연이에요 챔피언이잖아요 10번 한거에요 10번 챔피언은 아직 될거잖아요 눈에 바람을 꺾지 마세요 몸을 크게 가져요 젊은이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격투기를 해서 10승을 한다는거는 진짜 엄청난거에요 근데 진짜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많이 안계시는데 김동현씨가 진짜 아시아를 빛내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죠 얼마전에 경기에서 엘보로 엘보로 엘보? 엘보가 뭐에요? 이걸로 찍었어요? 이걸로 돌면서 그냥 엘보로 얼굴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안 때리고 뒤로 돌면서 돌면서 더 세겠네 여기로 여기를 빡 빡 실신했어요 실신했어요 다행히 여기 맞아가지고 남자들은 정현씨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우리 또 박성용씨가 특히 김동현 선생의 광팬이라고요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시아권에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일본팬분들도 많으실거에요 남은 6세 근데 학창시전에 싸움 좀 하셨어요? 아니요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진짜요? 한 번도? 네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학생일 때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제가 따로 물어봤었거든요 야 너 학생일 때 옛날 싸움 했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요 야 니가 유도해? 유도해? 응 이렇게 다른 좀 껄럭껄럭 노는 친구들이 와서 그랬대요 그러면 유도 기술로 매다 꽂았대요 그리고 나서 갔대요 야 그거 싸운 거잖아 그게 싸운 거에요? 아 그거 유도 기술 쓴 거지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운 거에요 싸운 거 아니에요 아기는 아기까지 안 싸웠대요 사실 저 10승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0승 정도면 돈이 굉장히 많이 1승에 1억씩만 해도 10억 아니야 얼마나 벌어요? 일단은 이기면 이제 한 장 좀 넘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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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사람한테 보너스가 또 있지 않아요? 아 승리수단 같은 게 또 있군요 그날 제일 멋있게 하거나 화끈하게 하면 4명 뽑아서 5천만원씩 줘요 기본급이 1억에다가 5천만원 플러스? 그거 최근에 두 번 사고 딱 오우 오우 아니 그 저기 멋있게 보려고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약간 5천만원 받으려고 5천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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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올라가고 이제 유명세가 더해지면 그 돈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챔피언이 되면 또 따로 계약을 해야 많이 받는 선수는 어느 정도? 많이 받으면 한 30억 55 정도 한 개 15분에 15분에 15분 경기 한 경기에 30억에서 50억을 받아요? 야 재생아 지금이라도 해볼래? 근데 맞으면 어? 아니 광명수씨가 혹시 지금 45이시죠? 지금 격투기 시작하면 한 몇 살 정도 한 몇 년 정도 한 번 막고 그냥 누워있을라 그러고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제 도전이란 건 사실 조금 좋은 거 아닙니까? 기억이 잘못된다 묘지가요 내가 병원비만 1억 들겠어요 병원비가 아니 혹시 궁금한데 일단 경기는 15분이잖아요 2년 준비해서 진짜? 47에 나가면 첫 경기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일단은 UFC 자체에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아 UFC에서는 안 불러주죠? 사람의 꿈을 꺾어요 아 UFC 가려면 진짜 아 방송으로 치자면 KBS예요 KBS 해피투게더인데 해피투게더 나오기 위해서 그 지방 각 거기서 콘텐츠에서 계획 콘텐츠 다 이겨야 되고 나오고 그럼 시윤을 잡아야겠네 시윤을 그럼 시윤에 가서 UFC를 가면 첫 경기 얼마 정도? 처음에는 한 8,000불이니까 800만원 정도? 800만원 나가면 100월만 하네 나중에 또 쉬운데서 그냥 집에서 노느니 어차피 집에 누워있을 바야 차라리 맴만고 누워있으면 약밥을 줄 거 아니야 아니면 작거에서 닭하고 싸워보셔도 닭하고 싸워보셔도 닭 닭 쳐 닭 쳐 닭 쳐 닭 같은 선수한테 궁금한 점을 여쭤봐 재미있네 동민씨는 어떤 소리가 주변에서 사실 그 상남자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스타일이 조금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몇 달 전에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랑 되게 심하게 싸우는 분들 상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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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상놈이야 그전에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떤 짐을 끌고 가시다가 차를 옆으로 쫙 긁은 거예요 내가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옆에 흥규씨가 타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유모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싣고 싣고 타시는데 제 눈에 딱 보인게 옆으로 튀어나는 우산이 보이더라고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우산 꼭다리가 없어 쇠가 계속 나와있어요 제가 골목에 차를 옆으로 쫙 붙였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았어 내가 움직이다가 가면 나한테 덮었으니까 움직이다가 주차를 했어야 폈는데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끼잉 끼잉 옆에 홍기유씨가 타고 있었는데 참아 이랬는데 북잡아와 저보게 저보게 근데 홍기유씨가 알았어요 하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제가 백미러를 보는데 몰아보러 한참 떠들더라고요 한참 떠들더니 그냥 혼자 와가지고 형 우리 할머니 생나서 못잡아오겠어 그럼요 진짜로 한 남자분이 프러포즈 하겠다고 욕으로 여자친구한테 프러포즈 해달라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프러포즈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제 너무팽이라고 평생 소원이 저한테 욕먹는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줘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결혼이 프러포즈인데 처음에는 축하해요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안 된대 안 좋아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으로 프러포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찍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찍었는지 좀 해주세요 그래 야야 미... 어떤 또 이제 구입을 들어보고 이쁜게 쭉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한 줄 절대 올리지는 마 올리지말이 tussen 올리지는 마라 specialty 오해하시던 근데 이것들이 올렸어요 상황을 모르면 그냥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보고 야 XXX widespread 아 이거 참 답답하네 이제 오해가 틀리네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요 신세계 끝난 다음에 저한테도 무대 인사하고 뭐 하면 욕해달라고 그리고 찌라시 때는 손가락 꺾어달라고 다음날 싸이씨가 싸이콘서트에 갔는데 팬이라고 먼저 왔어요 저한테 욕해달라고 아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맛있어 틀려 틀려 민기씨도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의 이미지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도 혹시 없어요? 공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중학생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자기 친구 부르듯이 부른다고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뭐 이를테면 이민기! 막 이랬다 치면 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쥐니끼리 한XX 뭐 이렇게 욕을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자 그때는 가서 얘기를 하는 말을 좀 그렇게 하면 사실 김동현 선수 본명이 아니세요?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네 본명은 지금 본명인데 중학교 때 이름을 개명해서 김동현이 된 거고 아 개명을 하셨구나 그제 이름이 좀 웃긴 이름이 전의 이름이 뭐예요? 웃긴 이름이 김봉입니다 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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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야 봉이야? 진짜 봉이야? 죄송한데 왜 자요? 아니 봉희가 아니고 김봉? 아니 진짜 봉이에요 아니 봉 말하는 거지 봉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이 초등학교 때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반응이에요 진유의 뽕이에요 밧들뽕 밧들뽕 저도 밧배뽕이에요 그래서 이종혁 되게 배웠나 보다 어렸을 때 제 놀림을 이름으로 다 짬뽕 봉봉 주세요 봉희 김선달 보고 봉희 아 뭐야 이거 친구들이 얼마나 나는 봉이야 쉬는 시간마다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많이 놀린 거 같죠? 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진짜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동현이가? 아버지께서 군대 가면 놀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병 김봉 김봉 아니 다른 거보다 UFC 그냥 소개할 때 김뽕 뽕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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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씨도 원래 본인 이름 맞아요? 민기 박성웅씨도 네 봉희요 이름이 세상웅 공 자에요? 숙허둥 자죠 숙허둥 이름 상남자 별성 별성 근데 저도 개명하려고 했죠 초반에 이제 신인 때 막 데뷔했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뭐 에이전시나 뭐 연락 오면 박성웅입니다 박성운이요? 아니 박성웅이요 박성욱이요? 아니 박성웅이요? 박성훈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 그래서 개명을 할까 했었는데 아 근데 박성웅이랑이랑 참 잘 어울리는 거에요 네 잘 어울려요 숙허둥이 사실 뮤지씨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나는 한번도 여자한테 찾은 적이 없다 차인 적이 없다 그 얘기하고 진짜 욕 많이 먹었어 왜요? 네 얼굴이나 생각해라 누가 누가 안 먹는데 안 먹다 하냐 뭐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진짜 사실인거죠? 네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키스 잘한다고 그때 잘 안 하셨잖아요 아 맞아 키스 잘한다고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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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키스 잘한다고 말씀드렸다가 네 다음부터 만나는 분들 족족 눈을 먼저 안 보고 입부터 이렇게 보시고 눈 쪽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키스 잘 한 번 해봅시다 라는 분은 안 계셨어요? 아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아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과 정성을 입술에 담아서 이거 다 꿀발라요? 응 그 사람을 위로하듯이 위로하듯이 위로하고 다독이듯이 아 마음을 담아서 네 입술에 담아서 그거를 장동문 씨는 어떻게 해요? 키스 하실 때 저요? 네 저는 키스 잘 안 하는데 선남자들은 약간 이렇게 아 왜? 봉선 씨 왜 크게 웃어요? 왜 해보셨어요? 아시나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하시고 뭐야 네가 나 술 먹이고 했잖아 예? 어? 뭐요? 쓰레기네 누가 쓰레기야? 아니 막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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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쓰레기야 지금? 누가 쓰레기야 지금? 남자들이 하는 수법인데 어느날 어 어 어 어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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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봉선 씨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경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영미? 네 홍대인데 나와서 술 한 잔 같이 먹자고 선배님 술 한 잔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갔더니 봉선 씨는 둘이 있더라고요 봉선이 시켰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냐고 세 명이서 먹는데 게임을 하자는 게 말이 안 나 아 아 정말 너무 심하네 왕 게임 왕 게임 왕 게임 왕 게임 셋이 하면은 정경미 씨가 왕이 됐어요 1번 2번 키키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진짜 보래했어요 아 보래 했다가 정경미 씨가 뭐냐고 해가지고 입술에다 했잖아 아니요 무슨 소리야 보래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예술 열까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야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 기사분이 같이 이제 갔으니까 내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내리러 가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아 동민이 오빠랑 같이 있겠다고 아니야 라면 먹고 가겠다고 툴 여기까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단에다 버리고 갔어요 초반에 자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세요 대리 기사분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렇게 뛰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괜찮아요 가는데 진짜 유지얼 서페스트처럼 잣디파티에 있다가 드러나가고 주님 푸는 경우가 진짜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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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심하다 심해 일부러 취한 척 한거죠? 벌떼 일어나서 여자들은 좀 그래요 완전 많지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이 어퍼러져 있지만 남자가 화장실 간세에 컴팩트 눌러요 제가 봤어요 옛날에 김치찌개에다가 머리 닦고 있는 여자 봤는데 남자친구 이거 큰일나 나가니까 일어나는데 물수건으로 머리를 닦다라고 사실 뭐 앞에서 쭉 상남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지만 상남자는 이것만큼은 좀 갖춰야 한다 의리? 아 그렇죠 의리 본인도 좀 의리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친구가 힘든 일 있을 때 부르면 보통 바로 달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한적이죠 그럼 주로 정말 이쁜 여자가 있어요 친구끼리 이제 서로 그럴 때 양보합니까? 의리를 위해서? 사랑을 택하나요 의리를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 정말 양보를 양보? 하여튼 포기를 한 적도 있고 진짜로? 저는 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12년 전 일이죠? 그게 12년? 12년이면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이지 여자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야지 그런 다음에 뭘 이렇게 해야지 선택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 좋다 그러면 선택 못하겠다 선택하게끔 만들면 되지 어떻게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 매력을 더 보여주는 거야 강요가 아니고 보여줘서 나한테 오게끔 한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택했으면 좋겠어 계속 그럴까요? 항상 말하는 게 대사 같아 대사 항상 말하는 게 대사 같아 대사 사실 박성홍씨는 아내 되시는 분에게도 강렬한 첫인상을 남으셨다고 들었어요 첫인상은 아니고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줬죠 첫인상은 아니고 아 그래요? 백허그를 하셔서 얼마 전에 4월 9일이 백허그 한 백허그 기념일이 백허그 데이 그때가 프로포즈 날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이 그 장소를 간 거예요 4월 9일에? 네 4월 9일에 그때가 2008년도였으니까 6년만에 가서 백허그를 하는데 앞에 또 한 놈이 있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또 백허그에서 그때처럼 똑같이 너 내 거 할래? 딱 이랬더니 아 그렇게 프로포즈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바로 생각 좀 해보고 아 아 빨리 보내 박성훈 씨가 유승용 씨 때문에 약간 좀 화가 난 적이 있다고요 승용이 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승용이 형이랑 와이프랑 대학교 때 되게 절친이었어요 거의 의 남매 수준으로 아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희 결혼식 때 왔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 와이프 때문에 네 며칠 전에 형이랑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얘기하다가 은정이 잘 있어 그러면 부를까 형? 해서 딱 불렀는데 와이프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네요 형 나한테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니, 저한테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 형 나한테 다른 남자에게 환하게 웃고 그래서 두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딴 남자한테 그렇게 웃지마 오빠는 다 밖에 나와서 다 웃고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이 얘기하면 여성들한테 안티팬들 무지하게 많은데 왜요? 왜요? 남자 밴이 있잖아요. 난 남자잖아, 그렇게 얘기를. 그런 쪽이 좀 있긴 있군요.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공무상이야. 남자들은 약간 그런 질투 있잖아요? 여자들의 그런 면에? 장동민 씨! 여자 짧은 치마 입는 것도 못 봐주려. 내 여자가 짧은 치마 입으면? 자기 여자는 그렇지. 그런 게 좀 심해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웃는 것도 싫고 짧은 거 입는 것도 싫고? 네. 그러면 김치마 입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롱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가 클럽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괜히 만나다가 너무 착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에 이제 가도 된다. 제가 오빠 내가 놀 테니까 친구들하고 놀다 나올게. 근데 오빠 나 혼자 놀으니까 오빠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 2시쯤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테이블을 잡아주는 그 매니저 오빠들이 있어요. 빨대를 이렇게 지갑 빨고 오더니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탁 줬어요. 먹던 거. 저거를 제가 설마 먹을까 했는데 그걸 딱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왔어요. 나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데 걔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오빠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차를 탔어요. 그럼 보통 이제 서울사람처럼 너 아까 그 왜 빨대를 그렇게 하니? 라고 하면 되는데 서울사람? 서울사람처럼. 이게 서롬부터 나와야 되는데 동물하니까. 차를 타고 맛있더냐?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맛있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빨대! 빨대!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좋냐? 그거 내 앞에서 없으면 나 다 계속 그러게 된 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고 막 하게 보고 막 그럴 수 있네. 근데 동현 씨가 만약 그런 질투라면 조금 남자 쪽이 엄청 무섭겠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확 돌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랑 만나고 이렇게 좀 지내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온 거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딱 촉이 있나봐요.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근데 딱 당황하는 게 벌써 티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았죠. 누구냐고 했는데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누군데 남자친구인데 누구냐 뭐 얘기하니까 뭐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격투기 선수다. 격투기 선수다. 유치하다! 유치하다! 아니 근데 우리 아빠 경찰이다.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치했지만 좀 그렇게 기로써 조금 네. 그때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중에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세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와보라니까 김동현이라고 얘기했죠. 아 귀여워. 본인 다 얘기한 거래요. 얘기했죠? 잠시만요. 저도 와이프랑 연애했을 때도 서로 집착을 했었던 편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와이프도 집착했어요? 많이 집착했죠. 예를 들면 새벽에 남자분들 안좋은 버릇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꺼놓고 전화 끊어버리고 잠시 처럼 아 그런지 해서 안 돼요. 저도 그걸 조금 했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우리 뭐 만나지 말자는 식으로 일단 싸운 건 싸운 거고 나도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자자 이러고 딱 했는데 한 30분 지났나요? 뭔가 인기척이 조금 이래서 눈을 딱 서니 와이프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랑도 친해서 눈을 딱 서는데 와이프가 위에서 왜 전화를 끊어? 왜 전화를 끊어? 왜 전화를 끊어? 이래서 정말 심하게 싸웠는데 그게 너무 놀랐는데 놀란 척을 안 하려고 여기 왜였어? 왠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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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겠네요 엄청 놀랐죠 우리 동민씨는 못된 남자에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에피소들이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런 못된 남자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라면을 계속 이끌게 오라고 뭐예요? 예전에 대학 때 자취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 자취하는 애들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한 번에 다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새벽에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여자애네 집으로 가야 돼요 여자애네 집에 가서 띵동띵 누나면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라면 하나 끓여와라 오우 멋있다 분식집 그러면 어? 이 시간에 왜? 싫어? 싫어? 하면 이제 끓여요 그렇지 싫어 싫어 난 봐 여자애가 착했던 거지 저도 그럴만한 애들한테 하죠 그렇지 만만하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먹었는데 양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 더 끓여봐 어? 괜찮아? 하나?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이러들어가지고 왜? 귀찮냐? 어? 아니 아니 걱정돼서 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대체 뭐 공신병자 씨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 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먹었어요 하나 먹고 나서 야 하나 더 끓여봐 또? 또? 야 괜찮아 괜찮아 귀찮냐? 아니야 아니야 또 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면서 고생했으니까 너 한 그릇 먹어 왜 너 힘냐고 그냥 귀여워서 봐주는 거야 개구쟁 시킨 거지 개구쟁 시킨 거지 개가 날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먹더라고요 먹고 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사실 또 남자 하면 이런 좀 애기라든가 승부욕 이런 거 사실 또 굉장히 강한 분들 많거든요 민기 씨는 어떻습니까? 그런 승부욕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승부욕은 잘 없고요 특히 게임이나 이런 거는 근데 약간 뱉었던 말은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일 때도 그게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면 나 술 100잔 먹는다 이런 걸 뱉으면 꼭 100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오늘 뭐 맥주 30,000cc를 먹자 라고 얘기를 했으면 30,000cc요? 한 번 해주고 있어요? 30,000개 30,000cc를? 네네 혼자 먹은 게 아니고 이제 한 4, 5명이 있었는데 얼마 하지? 그냥 같이 꼭 먹어볼까? 그랬는데 힘들잖아요 배도 너무 부르고 좋지 좋지 근데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 된다 근데 사장님이 닭집이었는데 서비스로 보통 감자튀김 이런 거 주시잖아요 서비스로 3,000을 주셨어요 3만의 서비스를 주셨는데 3만 3,000cc 맛있겠다 민기가 정말 처음 첫인상이 다른 영화 보면 좀 보호본능을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진짜 상감자 술먹을 때 그렇게 시끄러워요 소주잔을 이렇게 딱 안샷하면서 딱 내려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옮아서 저도 둘이서 땅땅 계속 내려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부터 생겼는데 뭔가 그래야 맛인 것 같은 느낌? 그래야 뭔가 원샷한 것 같고 술이 잘 드시네요 마무리구나 마무리? 둘이 술 마시면 그 소리밖에 안 났어요 땅땅땅 누가 많이 내셔요? 형이 더 아 이런다 이런다 이상한 승부욕이 있다니까요 사실 우연히 시작된 얘기로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통경이니까 돌을 받아보면 던지기 하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던지기 하자 통경에서 내 친구하고 5명 중에서 딱 던지자 한 친구가 되게 멀리 던지는 거예요 야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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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뒤돌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나 핸드폰 어디 갔냐? 어 걔가 돈을 던져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잡아 던져가지고 진짜 안심해야 돼 약정 때 2년 약정이 됐었어요 사실 김동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격투기 하면 얼마나 아프고 진짜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어때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합에 올라갈 때 저뿐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인데 실제 성격과 시합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그럼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맞았는데 기절은 하지만 아프진 않아요?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은 아 아파서 아 이거 기절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마는 순간 아 아파 나 이제 기절을 해야 되는데 아야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맞고 나서 어떻게 기절하는 걸까 근데 저도 기절을 한 번 당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맞기 한 1, 2초 전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만 기억이 나요 뭔가 오는 순간까지 딱 기억나고 딱 깨면은 이게 어디지? 딱 이 생각으로 드라마처럼 상관 파악을 하는 거죠 뭐지? 근데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왔고 저쪽에서 제 주위에 한 10명이 모여있고 상대편 좋아서 난리가 나고 뭐지 이거? 아이고 근데 어? 리플레이를 보니까 내가 저렇게 맞았나? 이게 근데 이제 우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긍정의 힘을 찾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KO 별거 아니구나 아 다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KO가 그냥 막연히 두려웠어요 아플 것 같았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았고 뭐 뭐 그냥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KO가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럴 거면은 이번에도 엘보로 이겼잖아요 네 이후 난 다음에 팔꿈치를 한 며칠 못 썼대요 뭘? 아파서요? 벽을 때린 줄 알았어요 벽을 때리는 거 좀 뭔가 빡 걸렸거든요 되게 아파서 딱 했는데 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 상남자 하면은 이 불의를 보면 사실 그게 진짜 남자지 어떻습니까? 뮤지씨는 좀 불의를 보면 참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저는 좀 잘 참는 편이에요 똑똑하게 얘기하시죠 똑똑하게 얘기하시죠 불의를 보면 도망가요? 도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멍받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있나? 공중가 흡수되잖아요 아까 전혀 표현이 그럴지만 저 불의가 나한테까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편이죠 예전에 제가 녹음실을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잘 안 흘러져서 그분이랑 좀 말다툼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도중에 윤종신 씨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되게 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생방송인데 조용필 씨를 누가 흉내를 냈는데 조용필 씨를 누가 흉내를 냈는데 조용필 씨를 제대로 해줄 수 있냐고 어떻게 생방송인데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구석으로 와가지고 기대해 줄래 다운수를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싸움에 가다가 어디까지 싸웠죠? 네 그렇게 다시 실제로 조용필 선생님한테 노래를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자기가 불러서 드릴대요 아 진짜요? 가이드를 조용필 선배님이 바운스 앨범 전체를 작업하실 때 곡을 해가 들어왔었어요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온 건 아니었고 밑에 프로듀서 형님인데 저 형도 아시는 형님이라 네가 한번 써봐라 너도 하나 써봐라 굉장히 많은 곡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조금 이해력을 높이려고 어 불렀지 조용필 선배님 목소리로 떴었어요 진짜요? 한번 불러보세요 멜로디 한 소절이 뭐 왜 두려운 거야 아직 젊은 그대 이런 거였는데 이걸 들으셨대요 모니터로 하시는데 이거 내가 언제 한번 불렀던 노래 아니냐 멜로디도 어디서 아니죠? 멜로디도 어디서 아니죠?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하루 거절을 가이드 안 했으면 노래 됐는데 그러니까 동민 씨도 사실 세윤 씨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많아요 예전에 논현동 어디 큰 술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좀 먹다가 에이 그냥 가자 너무 시끄럽다 날라 그러는데 보니까 덩치가 큰 사람 두 명한테 유세윤 씨가 이렇게 붓대기를 잡히고 어 나 귀여워 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치우고 에이 생각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싸움이 왔어요 어머 갑자기 유세윤이 후다닥 뛰더라고요 어 봤더니 갑자기 택시를 딱 타고 타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같이 저랑 이렇게 한 명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도 잠갔어요 그 술에 취했는데 밖에 독려가 있는데 네 저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문을 잠갔어요 문 열어 문 열어 막 했는데 창문을 이걸로 부시려고 막 쳤어요 이걸로 부시려고 그랬더니 하편 튀어서 다칠까봐 술에 취했는데 또 가운데 자리에 가서 다 하편 쳐서 다 하편 쳐서 다칠까봐 네 저희도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싸우다가 말고 그걸 계속 봤어요 네 입이 보여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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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요 빨리 근데 보통 택시기사님도 그렇게 됐으니까 출발을 못하잖아요 결국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야 끝났으니까 일어나 했더니 자기도 좀 미안했나봐요 그날에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어휴 하더니 무릉덩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휴 자기 취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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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덩이에 앉아가지고 거기 정확하게 한 줄 쳐 정확하게 안 기대했는데 실제하면 속옷을 보겠구나 바지랑 와 대단한 사람이다 무릉덩이에서 계속 어휴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취했다고 야 그 조그만 운동을 어떻게 잘 찾았을까 아니 어떻습니까 동현씨도 약간 좀 그런 불의를 보면은 어때요? 참아요? 네 저도 저는 못 참았습니다 아 못 참아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저희 부모님하고 가족들이서 파전에 소주 한잔 먹자 아버지 술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먹고나서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한 10년만원이나 온거죠 오 파전 하나에 타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바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뭘 먹었는데 이렇게 비싸냐고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주인이 바로 어디다 딱 전화드리면 이상한 특징 큰 젊은 사람 있잖아요 오오오오 와가지고 네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를 취객 취급하듯이 아이 하면서 옷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옷을 잡아가지고 옷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옷을 잡아가지고 탁 늘어났는 모습에 제 눈이 확 도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가지고 우선 데리고 나갔거든요 오오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나 유성욱 투기했어 그때 경투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 김평이야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뭐 쉽사리 막 덤비고 이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는데 경찰 와가지고 다행히 해결이 됐는데 동훈 씨 같은 사람은 싸움판에 들어가면 약간 더 죄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불의를 못 찾는데 누구를 실제로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링 외에는? 예 돈 받고만 싸우기 돈 안 받으면 근데 가는 거는 맞을 생각으로 가요 그냥 이걸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얘한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든 이거 말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제가 들이대거든요 아 동훈 씨하고 싸우려면 돈을 차고 싸워야 되겠네 그렇죠 팔총 언니하고 좀 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돈 버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경기 대전이면 이뤄주세요 맨날 모아야 되는 거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련한 순서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그 20대부터 50대까지 저희가 한번 좀 설문조사를 한번 좀 여자들한테요? 네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여기 지금 벌써 오셨네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이제 한 분씩 오신 분들 일단 좀 호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보셨죠 벌써 함성소리나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받국도를 좀 보면 그렇죠 자 맨 먼저 우리 이민기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응 좋아해 반응 좋아해 어떻게 아쉽게 난리 나셨네 난리 나셨네 이민기 씨 좋아하시나 봐요 자 다음은 박성웅 씨 하하 한박차도 좀 아 박성웅 씨 감사합니다. 지금 왜냐면 한 분씩밖에 안보여거든요, 한 분씩밖에 다음은 김동현씨! 젊은 층이 좋아해, 젊은 층이 좋아해 젊은 층이 여자들 난리 났어요, 지금 다음은 길을 낸다 이분 또 여러분, 진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장동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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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이랬어 일단, 이게 아무리 자, 맨 마지막! 우리 상남자 특집의 마지막 남자분입니다 뮤직! 뮤직! 약해, 약해 우리 언니들 솔직하시네 네, 그럼요 자, 일단 저희가 상남자일 것 같은 순위 5위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뮤직! 많이 눈이 왔어요 뮤직씨를 뽑아주신 이유가? 너무 가볍고, 몸도 너무 가볍고, 키가 커서 네 가볍고, 이렇게 너무 말라서요 네 그러니까, 본인보다 들러가는 사람은 상남자로 인정을 안 하시나봐요 아니, 혹시 저 혹시나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있어요? 이민기씨요 오! 이민기씨는 오늘 인기 많으니까 아니, 이민기씨도 이민기씨도 저랑 좀 길고 마른다고 비슷한데? 왜 이민기씨는? 이민기씨는 제가 해운대 영화에서 아, 예 헬리콥터에서 여자를 구하고 자기 목숨을 아, 그건 영화잖아요 아, 실제로는 안 구해 아, 실제로는 안 구해 저도 시나리오만 주세요 저도 구할 수 있어요 아, 실제로는 좀 실제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면은 누군 못 구해 다 구하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4위 바로 뽑겠습니다 4위 4위 장동빈씨 예 예 어머님들 이유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유독 하얀색 자켓이민 어머니 지금 장동빈씨 누구 갈아키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가디가 자, 우리 그 이후로는 못생겼어 아니, 상남자하고 못생긴 건 아니야 이유는 싫은 건데 그냥 아니, 상남자하고 못생긴 건 아무 관련 아니, 못생겼는데 왜 상남자 아니, 왜 못생겼는데 상남자를 뽑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장동빈씨가 잘 나가시긴 하는데 네 저도 그냥 못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못생긴 거하고 상남자가 무슨 연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시는 게 아닌데 네 저도 못생겼어요 아,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누님보다도 이쁜 것 같아요 장동빈씨 근데 두 분이 한 거 안 봤어요 두 분이 안 봤어요 두 분이 안 봤어요 아, 엄마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야, 뭐 다음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못생겼대 장동빈씨를 뽑은 이유 중에 본인이 그럴 스타일이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음 아 아, 예예 아, 어머니 계시다 아,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의상이 벌써 네 방송 의상이 딱 지금 예 우리 장동빈씨를 뽑으신 이유가 뭔가요? 본인이 상남자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자뻑 자뻑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한일 하지마 아니, 어머님이 생각하는 상남자는 어떤 게 상남자입니까? 항상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여기 혹시 나오신 분들 가운데 평소에 내 이상형이 가깝다 하시는 분 누구세요? 황명수 오 아, 어머니 진짜 눈 잡을 수가 없네 아니, 왜요 어머니? 어떻게 Aziz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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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부르지나 말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광명수 씨, 네 광명수 씨의 가장 큰 매력을 어머님이 생각할 때 모은 것 같으세요? 버럭버럭 하지만 그 마음이 느낄 수 있어요 남편도 실제로는 버럭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맨날은 야아! 아버님이! 아버님이 맨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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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그러니까! 무슨 엄마, 여보이게 아니라 야! 어머님이 긍정적이시네 어머님이 진짜 밝으시네 오늘 옷 색깔대로 성격도 밝은 분이시네요 황미도 씨하고 똑같은 옷 입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요 저거 좋아하시네요 자, 다음 3위입니다 3위는 이혜민기 씨 드라마 영화 이미지가 멋있어서 뺀질이 같은 외모가 왠지 상남자 스타일이다 뺀질이 같다는 얘기죠 잘생겨서 경상도 남자만의 무뚝뚝하면서 강한 남자 이미지 때문에 자, 다음!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먼저 하나요? 그렇죠! 1위부터 합니다 2명 남았잖아요 자, 박성웅 씨일지 김동현 씨일지 자, 1위! 박성웅 씨! 박성웅 씨! 목소리가 섹시해서 작품에서 거친 역할을 많이 해서 박성웅 씨를 혹시 뽑아주신 분 계십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좀 우아하시다 조용하시고 우아하시네요 조용하시네요 박성웅 씨를 상남자를 뽑으신 거 맞으세요? 네, 제가 신중기 영화를 봤는데요 네 거기 대사가 너무 붙여지지가 않아서 어떤 대사인데요? 살려는 드릴게요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어머니? 살려는 드릴게요 우리? 살려는 드릴게요 저거는 수산주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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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드릴까? 살려는 드릴게요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박성웅 씨 대사를 해주신 거죠? 살려는 드릴게요 아니 마치 부부싸움마다 남편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 그 저 영화도 좀 가끔 자주 보시나봐요 네, 이 영화 어저께 그저께도 봤어요 현빈 나오는 거 어떤 영화 보셨어요? 영린 영린 아 영린 영린? 네, 또 이분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저 대사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침에 조조를 봐가지고요 어머니가 할인 욕심내셨구나 할인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저 너무 영화를 좋아하셔서 아침 일찍 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조조 싸요 옷처럼 네 어머니 영화 누구랑 보셨어요? 아 동네 싸우러 아줌마들 아 싸우러 아줌마 싸우러 아줌마 싸우러 아줌마 아 아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상 스타일도 그러시고 바깥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으세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네 내일은 어디 가세요? 아 내일은요? 네 오 홍전자에 그 브루스타가 뮤지컬 본다고 그러는데 브루스타요? 뮤지컬 보신다는 거 브루스타가 아니라 브루스타가 아니라 뮤지컬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지 다 알겠어요? 그럼 된거죠 뭐 네 네 어머니 내일 뮤지컬은 누구랑 보러 가세요? 아 동네 또 싸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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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인가 봐 오늘은 또 저녁은 어떻게 저녁은 어떻게 저녁은 오늘 성당에 송모의 밤이 있어요 아 바쁘네 아니 제일 잘 붙여주시 아니 우리보다 바빠요 어머니 바쁘게 사시네 아 진짜 바쁘게 사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럼요 박성웅씨가 그거 좋아하시는 대사 좀 한번 직접 어머니께 들려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네 어머니 저 선택해 주셨으니까 네 살려는 드릴게요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있는 상남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예 흉자랑 아 흉자랑이요? 아 근육 보고 싶으신 거 아 어릴드 보고 좋아하시는데 아 아 힘자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동현 선수가 이렇게 나온 만큼 이 저 김동현 선수가 평소에 어떻게 또 훈련을 하는지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요거 저 김동현 선수 조금만 한번 좀 네 아 예 격투기 선수들한테 이런 허리 힘 기르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밑에 있는 봉을 허리 힘으로 드는 거거든요 아 밑에 있는 봉을? 네 네 밑에 있는 봉을 네 김동현 선수가 밑에 있는 봉을?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길어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끈 세워서 가볍게 되네 굉장히 가볍게 되네 굉장히 가볍게 되네 네 이런 식으로 드는 거거든요 무게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백 백 삼십 오 어떻게 들어 무거운 무게는 손을 이렇게 틀어서 잡아야 돼 놓치니까 아 그래요? 손을 틀어서 와 손이 났어 어디서요? 나 Kobor 시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132 출발 뭐해? 올려야지. 조석아 큐! 올려야지. 조석아 큐! 조석아. 올려야지. 조석아 뭐해? 빨리 해야지. 하나 둘 셋. 얘 진짜 둘 쇼스야. 춥죠? 춥죠 형? 춥죠? 너무 추워. 여름에 해야 돼. 여름에 이런 거. 야 이거 동의식이 대단한 거구나. 형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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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빨라.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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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너무 어려워. 조석아. 이거는 자존심이다. 이거는 자존심. 예능일날. 와. 진짜 어쩔 수 있을까? 이게 135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나갔어. 어디야? 누가 나갔어? 물으면서. 물으면서. 뚝 소리 났는데? 물으면서. 야 괜찮아? 뚝 소리 났어요. 제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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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면은요. 상남자 툭이니까. 턱걸이 한번 좀. 이게 사실 턱걸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잘 못하죠? 남자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턱걸이 같은 게. 해석 씨 한 시만 보여주세요. 저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몇 개 해요. 해지상이 사시잖아요. 거의. 몇 개. 저는 몇 개 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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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몇 개를 해요. 한 번 몇 개를 해요. 어. 재석이 상남자예요. 어.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몇 개를 하죠. 대결하는 게 어때요? 대결하는 게 어때요? 상남자들은. 한 번 좀 대결을 해볼게요. 그렇게. 보통스러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넷.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잘한다. 여섯. 여섯. 파이팅, 파이팅. 욕심나는데? 여덟. 해트만 더. Мар Hause bagi. 파이팅, 파이팅. 1만 더. 마루, 파이팅. 개장 чит. 일곱. 잘한다. за. 이제 민기 씨 뭐 몬스타에서 몸 만들어 보셨습니다. 최지방 0%. 아 이런 거 있으면 저희는 핸드폰 누가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 때 이후로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그래도 1,5,5,5 삐지는게 와 길다 너무 많이 남는다 일단 몸을 좀 풀고 자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와 가벼워 팔이 기네 짝피잖아 이렇게 짝피잖아 아 좋아요 우와 가벼워 팔이 기네 짝피잖아 이렇게 짝피잖아 정확한 자세로 1,2,1,2 아 좋아 좋아 1,2,1,2 멋있다 오셨다 잘한다 잘한다 10개만 해주세요 10개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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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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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김동연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아 부드러워 저는 이제 그 크로스 피치라고 이제 통과를 많이 하는데 반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 차가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부서지겠네 여섯 여덟 다행히 무서워 여덟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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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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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저희가 장소도 그렇고 말이죠 네 음식을 직접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상남자 여러분들께서 즐겨 먹는 야식 한번 직접 이분들, 내가 맛본 최고의 야식을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요리한 게 아니라 잘 먹는 집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다 먹는 거예요? 오늘은 다 시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거 무조건 맛있는 거구나 배야, 배야? 배야, 배야? 배야, 배야! 전복 있어, 전복 있어 너무 좋아요 물회네, 물회 뭐야? 물회나, 물회 야, 이거 하고 물회랑 어, 이 발랑은 뭐야? 이거 또 뭐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를? 오이냉꾸 오이냉꾸 아, 맛있겠다 이거 누가 가져오신 겁니까? 요리인데, 요리 dev 이젠은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시원한 물에 좋거든요 이거 딱 됐네, 양이 딱 됐어요 야참인데 야참인데 술안주로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술 생각난다 민기 씨는 어때요? 아까 형이 무슨 한약재 들어왔다고 해서 근데 그게 뭐 쓰거나 튀거나 이러지 않아서 맛있네요 우리 동민 씨는 어때요? 제가 원래 물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느 집이랑은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전혀 비린 거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여기 어디요? 친정동 육수 맛있겠다 저분이세요? 네가 맡겨요? 체인지 말에 내주면 안 돼요?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운 여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회가 참 좋은데 흥마들이 입에 착각 흥기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여름밤에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서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모토봄 음식은 목에서 끝나는데 지금 위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게 근데 정말 맛있네요 첫 번째 우리 대박이야 대박이야 신정동의 물회 맛있다 이번에는 말이죠 또 이야 이거 진짜 입이 호방하네 호방이에요 튀김 튀김 이거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이거 튀김인데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먹던 튀김인데요 아 진짜? 네 조금 고가가 아니고 저게 천원에 세 개 하거든요 근데 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있던 이대 때 내려오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징어치김? 그건 오징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만두인데 만두요? 조금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안에 튀김옷 안에 고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드셔봤던 튀김이랑 완전 다를 거예요 이게 창동역 앞에 있는 튀김칩인데 이건 뭐 어떻게 따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앞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조금 많이 찍으셔도 돼요 간장을 좀 만드는 비법이 있어서 아 이게 또 간장 조금만 찍어도 짜겠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듬뿍 찍어도 더 많이 좋습니다 일단 저 각자 이게 원래 다른 데서 먹는 튀김은 바삭 이거잖아요 근데 좀 달아요 달라요 이게? 이게 좀 신기하네요 진짜 이 간장이 안 짜네요? 네 간장이 안 짜네요 간장을 좀 듬뿍 찍으셔도 돼요 볼나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유재석 씨가 되게 좋아하는 맛 음 음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음 음 잔뜩 주워 먹고 몰래 도망가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뷔하고 나서도 사장님이 저런 걸 알아서 저 오늘 갈게요 하고 가서 몇 개 안 먹고도 더 많이 내고 예전에 제가 많이 도망갔습니다 하고 음 음 음 야 이거는 이런 튀김은 진짜 처음 먹으면 아 신기하네 이게 학교 끝나고 바로 앞에서 그 분식점 같은 데가 있으면은 진짜 이거는 항상 먹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근데 만두피가 좀 두껍지 않아요? 튀김옷이? 네 그게 좀 더 맛이에요 아 이게 네 박성 씨 어떠세요? 되게 두껍잖아요 튀김옷이 근데 그래서 더 부드러운 건데 쫀득쫀득한 느낌 네 근데 일반 튀김처럼 바삭바삭한 보다는 되게 하여간 특이하네요 색다르죠? 민기 씨는요? 저는 원래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 와중에 또 튀김이 두꺼워서 더 안좋아요? 저는 좀 하하하하하 황보하시네 상남자 이런 평가도 좋아요 왜냐면 살이 개인적으로 제김을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 대비 여러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정말 저렴하게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간식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야 야식의 또 이거 족발 아니야? 아 족발 일단 이 족발 아 사실 그죠 말 그대로 이게 불조가 아니에요 이거 누굽니까? 아 민기 씨 매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거는 또 어디에 있는 족발이야? 이건 역삼동이야 역삼동 오 이야 이 콜라겐 아우 족발이 아주 그냥 차해지네요 나도 매운 걸 잘 못먹는데 지금 맛있어? 먹고 왔냐? 진짜 맵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에요? 못먹을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데 그래도? 아 매워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족발을 별로 안좋아해서요 가뜩이나 또 매운 게 들어가서요 이거 어디다 치면 되죠? 두쪽으로 가면 되는걸로? 도겸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약간 매운 거가 약한 느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매운 게 약할 수 있어요 네 장동민 씨 본인 입맛에 안 맞힌다고 하셔서 제 것까지 빼서 먹면서요 응 제가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먹어 찌워버린다고 아니 다른 족발도 많은데 제 것 날리실 거예요? 특별히 이 집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민기씨? 제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중국집이 있었는데 저기 카운터에 계시는 매니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항상 그 중국집을 가게 되면 그 형한테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족발집을 차렸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하고 또 아는 사람이 하니까. 이것도 의리로 갔었구나. 김동현 씨 이거 뭡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직접 어머니가 하시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고추 농사도 지으시면서 직접 하신 거여서 믿음이 가고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통째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통을 들고 다니면서 서울에 올 때마다 식당 가서 여러 가지 먹어요. 근데 원래 이게 백반집 하시다가 너무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반찬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눈에서 반찬만 이렇게 파시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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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조금 매운데 이거. 이거 밥 좀 드릴까? 와. 어떠세요? 아우 매워.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아주 매운맛을 먹는데도. 그렇게 막. 아우 막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형 씨 어때요? 딸껍질 나온 것 같은데요? 딸껍질 나온 것 같은데요? 딸껍질 나온 것 같은데요? 맵다는 거 봐. 맵다는 거 봐. 민기 씨는 어때요? 이거는 잘 맞나 봐요? 네. 매우니까. 아, 민기 씨 이거는 좀 잘 맞나 봐요. 어머, 뒷맛이 달아. 아, 맵다 이거. 처음에 맛은 상당히 맵고 한데. 뒷맛은 상당히 달콤. 이렇게 달콤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뒷맛이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안 매워졌어. 이 게장의 부드러움. 네? 이 게살이 아주 비리지가 않네요. 민기 씨가 말없이 저렇게 잘 드시네. 자, 민기 씨가. 밥 좀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기 씨가 가져온 족발보다 더 잘 먹네요. 민기 씨 이게 맛있어요? 족발리 맛있어요? 이게요. 그냥. 소원 씨도 이게 맞아요? 네? 입에 맞아요? 저요? 어. 네. 많이 놀라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매운데. 맛있다. 이게 사실 이게 매운 음식을 먹는 이유겠지만. 자꾸 당기죠. 네. 이거 먹으면 진짜 밥 좀 해본 게 먹겠습니다. 이건 그냥 싸가고 싶다. 진짜 이거. 야, 정말 그 입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배가 차오르는데. 아직도 드실 수 있으시죠? 네. 이번에는 즉석 떡볶이예요. 우와, 만두 봐. 이거 오랜만에 보는 곰 만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색깔 보니까 짜장 떡볶이 같은데. 예, 이거. 이거 누가 갖고 오신 겁니까? 이건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짜장 떡볶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양념은 고추장과 춘장으로 만들어진 떡볶이에요. 아, 이게? 맛있겠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일단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요. 이거 사실 추억의 맛이거든요. 짜장 떡볶이. 일단은 좀 맛있게 생겼어요, 그냥. 아니, 그냥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버핏이 어떠세요, 이거?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네요, 여자들이. 그래? 네. 한 번씩 어떠세요? 매일 굿. 이거 안 맵네요. 안 매워요. 달달한 맛이에요. 좀 달달하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왜? 여자라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민기 씨 왜요? 저는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무슨 맛인지. 이게 빨간 떡볶이보다 나은 맛인지. 그렇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면 상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동현 씨 별로 맛 없어요? 저도 조금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좋아해서 떡볶이도 좀 매운 거 있잖아요. 매운 맛을 추구하는 맛은 아니에요? 약간 독특한 가로수길 맛은 있네요. 가로수길 맛. 맛 없던 게 다 드셨네요? 다 먹었어요. 자, 주걱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일 맛있었던 거 적으면 돼요? 괜찮으세요? 지금 고민이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박성웅,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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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박성웅, 박성웅. 야, 김동현 씨와 박성웅 씨의 지금 탄탄한데요? 자, 박성웅! 6번 표! 김동현! 4표! 2번째로 박성웅의 프레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해플리게도 함께해 주신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분과의 여자인분들은 헬스와 서아, len기 Ху teams 동에서 Spectaper 난 가슴 아리에 그럼 난 또 망가 지난 널 지켜보면서 몰래 혼자 가슴 아리에 있어줄게 내가 네가 필요한 곳에 이젠 안 해줄 때 불필요한 망가우세 Look back and look back and stay Look back and look back and look back Look back and look back